은혜 형 김치 많이 힘들었지만 저녁에 생각 없이 식힐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마지막에 제대로 터내요. 야, 우리도 자존심이지 먹어. 너무 많을 것 같아. 빨리 먹어, 먹어. 야, 여기서 내가 400원 번 거 진짜 잘한 거구나. 뭐가 온다. 와, 목 나왔다. 사장님, 두부 한 주는 반찬이 없죠? 김치하고 깻잎 나. 순무 아주 중요해서 순무. 이게 뭐야, 오덕인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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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지금 너무 힘들어요, 지금. 이게 적국갈비예요? 적국갈비. 맛있네. 약간 정골 같네, 정골. 맛있네. 맛있어, 정골 같네, 정골. 맛있네. 이게 뭐가 특이 없네. 아, 네. 아, 네. 새우젓으로. 향이 장난 아니다, 근데. 여러분,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아침, 아침 이후로의 그 시간들. 김치국 이후에 온 무료 체험으로 정말. 지옥과 같은 시간이네. 지옥과 같은 시간이네. 마지막에 행복하기라도 해야지, 마지막에. 유종의 미네요. 새우젓으로. 향이 장난 아니다, 지금. 오, 세다, 세다. 무조건 맛있어, 저거는. 무조건 맛있어? 강화를 와서 저걸 못 먹고 가는 거잖아. 왜 이렇게 돈을, 왜 이렇게 분배를 잘 못 했어요, 오늘 형님? 야, 두부만 먹어도 돼. 두부만 먹어도 돼요. 야, 단백질만 먹어도 돼. 맞아요. 딴 거 먹어봐야 돼. 근데 예상대로 저기는 진짜 투달투달이 장난이 아니네. 예상했어요. 여기 병풍질까요? 병풍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왜, 왜 몰아놨지? 편하게 먹고 싶었는데. 아, 왜 그래요? 꼭 이런 거 할게요. 장만, 장만 좀 맡을게요, 장만. 홀숫 굴밥 나왔습니다. 이거 뭐예요? 뭔데, 뭔데? 와, 저거 그냥 김에 맨 김에 싸먹는 거 아니야. 사장님, 우리 돌서 3개죠? 네, 3개. 우와. 나 살짝 봤는데. 우와. 우와. 얼마나 마실게요. 콩나물, 콩나물 들어왔어. 간장 양념의 뮤직비디오 맛있네요 아, 내 머리 약간 남기고 푸면 안 돼? 이거 남겨서 남겨서 물러야 되니까 진짜 맛있겠다 이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굴, 굴 가져와? 와, 진짜 맛있겠다 이 굴 아까 먹고 싶어서 와, 냄새 대박이다 이 굴 달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압니까? 갯벌 50m를 가서 빠져가면서 어디 가면 이거 이거 하나 못 보였는데 지금 빠져가면서 어디 가면 이거 너무 쳐다보지 말자 준호 형, 준호 형 고정 축하해요, 고정 축하 고마워 고마워 고정 축하 고마워 기원아, 뮤지컬 주인공 축하해 고마워요 기원아, 뮤지컬 주인공 축하해 고마워요 경환이 형, 오랜만에 나온 거 축하해 고마해 오랜만에 나온 거 축하해 고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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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아, 염색 잘 나온 거 축하해 염색이 염색이 나 이제 굴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야겠어 진짜 달아요, 달아요 잘했어, 츄 굴이다 진짜 맛있어 달다, 달아 달다, 달아 김, 김이 있는데 마른김이 있어, 또 마른김이 있어 두부 좀 빨리 줘요,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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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